사실 수강료가 꽤 부담이 돼서 와이프한테 눈치가 많이 보였어요. 근데 애들 유료회원은 합격하면 환급해준다고 하니까 의지가 더 불타더라고요. 받아야겠다. 꼭 받아야겠다. 그래서 환급받으셨나요? 네. 와이프가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건물이 두 개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똑같이 생긴 건물이에요. 길을 두고 좌측과 우측에 이렇게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이 건물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을이 가다가 카톡이 왔네. 그래서 카톡을 받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걸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합니다. 갑한테. 갑한테 전화했더니 갑이 가고 있냐? 어 가고 있다. 가다가 오른쪽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을이 가다가 어딜 간 겁니까? 오른쪽으로 들어간 거죠. 지가 임대차 한 건 뭐예요? A인데 실제 사용수익해서 점유하는 건 B 건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을은 지금 머릿속으로 나에게는 사용수익권이 있다. 왜? 임대차 계약 체결했으니까 사용수익권이 있다고 믿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사용수익권 없지요. 하지만 사용수익권이 있다고 믿고서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선의의 점유인 거예요. 자주 타주하고 또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는 그 배경만 가지고 타주 점유가 맞고 타주가 됐든 자주가 됐든 내가 산 물건이다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다가 헷갈려서 일로 들어갔다. 그럼 그건 자주 점유이지만 실제로는 소유권 없잖아요. 소유권 없는데 소유권이 있다고 믿었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일로 들어갔다라고 하면 타주 점유죠. 사용수익권 없는데 사용수익권 있다고 믿고서 점유했으니까 그거는 선의의 점유죠. 그런데 악의의 점유는 뭐냐면 분명히 이거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이게 훨씬 더 좋아 보이네. 접근성도 더 좋고 왜냐하면 도로가 여기는 또 이쪽에도 이렇게 도로가 있어요. 그래서 통로가 이렇게 양쪽으로 있고 이건 통로가 하나밖에 없네. 그러니까 그냥 제 생각에 이게 더 좋은데 그리고 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일로 들어갔으면 그건 뭐죠? 악의의 점유죠. 본권이 없음을 잘 알면서 하는 점유를 악의의 점유인데 악의의 점유는 하나가 더 있어요. 여기서 말이죠. 을이 갑에게 물어보고 갑에게 물어보고 야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가다가 오른쪽이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물어볼까 말까 에이, 이걸 수도 있고 이걸 수도 있는데 에이, 손바닥에다가 침 뱉어갖고 한번 뛰어보니까 이쪽으로 많이 튀었다. 그래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건 뭐야? 본권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의심하면서 하는 점유를 악의의 점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의의 점유는 본권이 없음을 잘 알고 또는 본권이 없을지도 몰라 의심하면서 하는 점유를 악의의 점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과실이 있는 점유와 무과실의 점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과실이다라고 하는 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전제가 되냐면 선의가 전제가 되는 거예요. 선의 본권이 없음을 몰랐는데 조금이라도 주의를 기울여서 잘 살펴봤으면 본권이 없음을 알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 그러면 선의지만 즉 몰랐지만 잘못은 좀 있다. 그렇죠.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고요. 본권이 없음을 몰랐어요. 몰랐는데 주의를 다해서 다 살펴봤지만 알 방법이 없었다. 그럼 선이면서 무과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악의는 들어가면 안 돼요. 알았다. 알았는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몰랐다. 이게 말 안 되는 거잖아요. 알았다. 주의를 기울여도 알 수 없었다. 그럼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건 모르는 걸 존재로 해서 선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시험과 관련돼서는 과실, 무과실이다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여기는 알 수 있었다. 무과실이다라고 하는 건 알 수 없었다. 시험과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무과실이다라고 하면 알 수 없었다. 그럼 결국은 선이 몰랐다죠. 몰랐는데 주의를 다했었으면 알 수는 있었다. 몰랐다. 주의를 다해도 알 수도 없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가지고 무과실, 과실 얘기하면서 선의가 이미 그 말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또 나머지 이런 점유 있죠. 계속점유와 불계속의 점유. 전후, 양시점유에 점유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으면 계속 점유가 중간중간 끊어지면 불계속의 점유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평온하고 공연한 점유가 있어요. 평온하고 공연한 점유다라고 하는 거죠. 평온하다는 얘기는 점유하고 있는 동안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았다. 이게 평온이죠. 공연한 점유다라고 하는 건 공개적으로 내놓고 점유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평온한 점유의 반대 개념은 뭐냐라고 하는 거죠. 강제와 폭력에 의한 점유다. 강폭에 의한 점유다. 또는 폭을 포라고도 읽어요. 강포에 의한 점유다. 또는 폭력에 의한 점유다. 강제적 점유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 같은 의미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말이 쓰입니다. 그다음에 공연한 점유의 반대 점유는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점유다라고 해서 은비에 의한 점유다라고 얘기를 해요. 좋습니다. 뭐 이런 정도가 점유의 유형이다라고 해서 이쪽은 하자 없는 점유고 하자 있는 점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는 자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선의의 점유도 추정이 됩니다. 계속 점유도 전후 양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있으면 계속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평온하고 공연한 점유도 추정이 되는데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그 말은 추정이 된다 안 된다는 얘기는 추측해서 단정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반대의 증거가 없으면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주 점유이냐 아니냐 선의의 점유이냐 아니냐 계속됐느냐 안 됐느냐 평온했느냐 공연했느냐 이런 게 분쟁이 됐을 때 현재 목적물의 점유자는 자주 점유로 추정이 되니까 나는 소유의 의사가 있었습니다라고 내가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추정이 되니까 그러면 저 사람의 점유가 신의용의 점유가 자주 점유가 아닙니다라고 입증하고 싶은 사람 주장하고 싶은 사람이 이걸 입증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 추정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입증 책임이 없다예요. 추정받는 사람 A로 추정된다 그러면 반대 증거가 되지 않는 한 그냥 A입니다. 반대 증거 그러니까 소송할 땐 그러면 누가 A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러면 A가 소송할 때 이거 내 겁니다. 입증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이 저거 A 거 아닙니다라고 입증해야 된다. 결국은 추정은 입증 책임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것이다. 스스로 입증할 필요에 책임이 없다. 그래서 추정 자주 점유는 스스로 입증할 필요 없어요. 선의의 점유는 스스로 입증할 필요 없습니다. 계속도 전후 양시점의 점유만 보면 중간에 끊어지지 않은 걸로 추정이 됩니다. 평온하고 공연도 추정이 되니까 입증할 필요 없어요. 하지만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건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 거니까 무과실은 스스로 입증해야죠. 좋습니다. 그래서 선의, 악의, 과실이 있는 점유와 과실이 없는 점유 이런 것도 개념만 그대로 정리하고 갑니다. 그다음에 점유의 효과 중에서 점유의 추정적 효력이 있죠. 173페이지입니다. 점유자는 자주, 선의, 평온, 공연한 점유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추정이라고 하는 건 어떤 효과를 추정받는 자는 소송에서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점유자의 과실이다라고 하는 거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자주 점유다, 타주 점유다, 선의의 점유다, 악의의 점유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도대체 왜 중요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목적물을 점유한 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보세요. 이 물건 제가 점유했잖아요. 점유했는데 이 물건의 사용이 제가 이거 어디 가서 사인하거나 또 공부하는데 제일 뭐 해서 반 이상 다 잉크 달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두 번씩 사인하거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냥 이거 써서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뭐라 그래? 과실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 173페이지 위쪽에 있는 니은에 보시면 점유자의 과실 취득 이렇게 나오잖아요.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는 거예요. 악의 점유자는 과실 취득권 없어요. 그래서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그럼 악의 점유자는 과실 취득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냥 그걸로 먼저 전제하고 그래서 악의 점유자는 과실 취득권은 없지만 수취해서 보관하고 있는 과실이 있을 겁니다. 수취한 과실을 반환한다. 그런데 수취해서 보관하고 있으면 돌려주겠지만 혹시 수취한 과실을 좀 소비했댑니다. 그럼 소비한 과실은 먹었다 그런 얘기죠. 드셨다. 또는 잘못 관리해서 훼손했다. 또는 잘못 관리하기 때문에 수취할 수 있는 과실을 수취하지 못했다. 그럼 그 대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건이 없으니까 당연히 돈으로 갚아야죠. 대가를 보상해야 됩니다. 악의 점유자요. 이 악의 점유자는 나중에 폭력이나 음비에 의한 점유자도 뭘로 봅니까? 악의 점유자로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과실만 가지고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 취득할 수 있고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 취득권이 없기 때문에 혹시 보관하고 있으면 돌려줘야 되는데 자기 잘못으로 훼손하거나 멸실하거나 또는 소비해버려서 없는 과실은 대가를 보상한다. 금전으로 보상해라. 그 다음에 점유자와 회복자의 책입니다.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점유하고 있던 자가 진정한 소유자가 나타났을 때 진정한 소유자에게 목적물을 돌려주면서 상호간의 정산 문제거든요. 정산인데 선의의 점유자는 목적물에 과실을 취득한다. 그러니까 과실은 안 돌려줘도 된다. 그런데 악의 점유자는 목적물 돌려주면서 과실도 같이 돌려줘라. 그런 뜻이고 혹시 점유자가 목적물 점유하는 과정에 목적물 일부가 훼손되거나 멸실됐다. 훼손되거나 멸실된 게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훼손되거나 멸실됐다. 그럼 그때 돌려주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요. 선의의 자주 점유자의 경우에는요. 돌려주면서 현존 이익만 돌려주면 돼요. 지금 남아있는 이익만. 이 물건, 내 물건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내가 불쌍한 사람에게 잘라서 나눠줄 수도 있지요. 그렇죠? 잘라서 나눠줄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깎아가지고 쓰기 좋은 걸로 이렇게 만들어서 또 쓸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거 내 게 아니더라. 그래서 돌려줘야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때는 현재 남아있는 상태로 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선의가 아니라든지 혹시 악이라든지 또는 자주가 아니라든지 혹시 타두라든지 그러니까 현존 이익만 돌려주는 사람은 선의의 자주 점유자. 선이면서 동시에 자주 점유자만 현존 이익만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시간에 선자 씨만 현존 이익 돌려주고 선의가 아니라든지 그럼 악이라든지 또는 자주가 아니라든지 그럼 타두라든지 이건 둘 중에 하나만 걸려도 그러는 거죠. 그러면 모든 손해를 다 배상한다. 받은 이익에 이자 있으면 이자까지 붙여줘야 되고 손해 있으면 손해까지 다 배상해줘야 된다.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죠. 좋습니다.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이라고 하는 거고 점유자의 상환청구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우리 구체적으로 암기하지 마시고요. 이런 정도만 볼게요. 그럼 이건 뭐냐. 목적물 돌려주면서 제가 이 목적물을 유지보수 관리하기 위해서 비용 지출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잘 관리하기 위해서 또는 정기적으로 수리해야 되니까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수리하면서 비용 지출했다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필요비나 유익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필요비는 목적물 유지관리에 지출된 비용 유익비는 목적물의 가치 증가하는데 지출된 비용 그런데 돌려줘야 됩니다. 목적물의 가치 증가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 돌려줘야 된다. 그러면 그에 대한 이익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비용상환청구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긴 전체적으로 선의의 점유자 과실 지도권이 있고 그렇죠. 목적물 돌려줄 때 정산을 하면서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은 안 돌려줘도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 선의의 점유자는 목적물이 멸실 훼손됐어도 선자 씨는 현존 이익만 돌려주면 된다라고 하는 거고 또 목적물 돌려주면서 목적물에 지출한 비용들이 있으면 이거는 또 되돌려받을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점유자의 상환청구권, 비용상환청구권 얘기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점유권까지 했고요. 그다음에 소유권이죠. 소유권이다라고 하는 건 우리 물건법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목적물에 대한 사용, 수익, 처분 권능을 모두 다 소유권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맨 밑에 줄이 있죠.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거기 우리 소유권과 관련돼서 참 많이 그렸던 문제가 나오죠. 참 많이 그렸던 그 내용이 나옵니다. 소유권에 관한 그림 문제가 나올 테고요. 그럼 소유권도 권리 변동,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것도 결국은 뭡니까? 권리의 변동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물건의 변동 중에서 그 물건이 뭘까요? 물건이 소유권이 되면 소유권의 변동인 거예요. 그럼 소유권의 변동이다라고 한다면 소유권이 발생, 변경, 소멸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원인이 법률 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법률 행위에 의한다라고 하면 소유권 취득의 가장 일반적인 법률 행위는 매매 아니면 뭘까요? 교환입니다. 물론 다른 것도 있어요. 증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로 문제가 되는 게 법률 행위는 매매 아니면 교환이죠. 그럼 법률 규정에 의할 때는요. 법률 규정에 의할 때는 경매도 있고요. 수용도 있고요. 상속도 있고요. 판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 총론에서 많이 봤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법률 규정에 의한 물건 변동 중에서 취득시효 245조 1항과 245조 2항 그래서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취득시효와 관련돼서 이거 경수상판기 중에서 기타 이거는 다 등기 없이 취득하지만 처분할 때만 등기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기타 중에서 여기 취득시효 이 부분만 등기해야 취득할 수 있다. 이 부분인 거예요. 이것도 둘로 나눠요. 점유에 관한 점유취득시효와 등기까지 갖췄으면 등기부취득시효 이렇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이 부분은 우리 잠시 쉬었다가 우리 4교시에 부동산 취득시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